아 아 다 이제 다시 한번 휘둘러 와요 응원해서 이렇게 나요 자 찍고 있습니다 어 2개 더 노란거 2개가 난 안보여 오우 루프도 하겠네 루프 안되었으니 가우지가 말려서 끊지마요 바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 바람이요 이렇게 좌우가위까지 있는데 방이 되니까 이제 쿼드 신내림을 받았네 받았어요 3d기기 안되다가 이렇게 호브링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거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대씩 깨 먹더니 그 다음에 이게 되잖아 안날버려 이쁘다 석생긴거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도 가로군차를 시집보냈어요? 그 얘기 안날버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네 정실로 보낸거지 정실로 정실로 보내버렸네 석대접 받느니 가도 잘 살아라 정실대접 받으며 속이넓으신거네 그걸로 할것 다했는데 그걸로 할것 다했는데 으음 어 남에 걸릴줄 알았네 안되면 자기가 집중 잡으니깐 쓰러트로 놓으면 안돼. 쓰러트로 그대로 놔두죠. 비행시간도 되게 오래가네요? 부정적이지. 작을수록 무게에 무게에 민감하고 저항이 있잖아요. 가드를 끼면 이 프레임이 지금 공부하는거죠? 자동린딩 자동린딩 마이크로니